네, 166장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한국 구정 해피 뉴 이업니다. 구정을 맞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의 소망 불타 함께 불타오르네 갑시다.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남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아멘! 네, 좀 욕심을 부렸습니다. 재림은 우리의 소망 아멘!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우리 예수님 이제 1년 더 하루 더 가까웠습니다.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예, 기다리고 고대하며 우리 모든 가족들과 함께 예, 구정에 신정에 모두 다 가족들 집에 가려고 그 멀고 먼 길에서 힘들게 애써서 일하시면서 전부 가잖아요. 네,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특히 중국, 베트남, 한국 네, 가족들을 향해서 전부 짐 싸들고 선물 싸들고 갑니다.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우리 기다리며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도 하늘 본양에 갈 준비를 이 땅에서 선물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된 것만 가지고 갑니다.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어요. 그런데 우리의 부족하고 약한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 그런 속에서 살면서 그 있는 원한 성품들을 예수님께서 전부 다 다 예, 믿음으로 예,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에 우리의 재림의 소망 불타오릅니다. 예, 매가드 블레스 어러브 유 불타오르네 아멘 매가드 블레스 어러브 유 아멘